예 안녕하십니까. 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오전 9시 10분경입니다. 오늘은 인조인근과 봉림대군의 처세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선 인조인근과 그의 아들 봉림대군은 내색을 잘하지 않고 포크페이스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처세술에 있어서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조인근은 뿌리가 좀 약한 왕정동성에서 뿌리가 좀 약한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렇게 포크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의 영감은 오늘의 영감은 이 정도입니다. 또 뭐 영감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또 그 좋은 거 있으면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뵐게요.